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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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복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3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1절만 보시겠습니다. 찬송 3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참아잡고 완벽을 받았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거여합니다. 이 시간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배우는 시래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원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하실 때마다 주의 주부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총회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성찬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성찬의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상한신병이 회복되고 문제가 회류되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보시겠습니다. 198장 주 예수 예변서 1절 2절만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예변서 너흘대상 무의를 먹여 주신 바지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운좋게 나누고 죽고 소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찬다이다 배로서 우리를 법인까지 달급한 대신 영죄로 소소서 아멘 기도를 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 아내는 더러운 죄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기념하는 떡을 먹을 때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격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내는 질병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수님의 삶을 기념하는 떡을 나눕니다 우리 아내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분명을 낳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키신 몸입니다 아멘 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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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떡은 주님께서 시절에서 지키신 몸입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수 예수께서 정해지는 밤에 떡을 까지사. 축사하시고 되어주시니 이것을 너희를 가한 내 몸이니 이것을 이마하여 나를 기념하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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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율입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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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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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신 복열입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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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저 죽음 속에 사람 아프라아씨 그 거기 계신데 주의 죽으심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뒤쪽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우리의 백이신 우리에게 서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는 성찬인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운충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거룩을 회복시켜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건강을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에 다시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의미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 깊어주시고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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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김창규 동사님 나오셔서 성경동독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델에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하므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저는 한강중앙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왕의 것 내 주께서 내 고초 당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고여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불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갈방에 참 내 기쁨 영원한가 주 십자가 고파리는 적재가 아닌가 그 부담과 부담을 바랄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불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갈방에 참 내 기쁨 영원한가 나의 맘에 불고통 사라져 나의 맘에 불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갈방에 참 내 기쁨 영원한가 나의 맘에 불고통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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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맘에 불고통 사라져 우리 하나의 맘에 불고통 사라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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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지아주의에서 발견되면 리주 크리스 앤 순번에 실린 설교 내용을 인용하면서를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 TV 토크쇼를 지도했던 사람 중에 금년 8월 세상을 떠난 빌 도나 휴라고 하는 영 사회자가 있었습니다. 지성적이고 재치있는 질문으로 당시 누구보다도 높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잘 교회를 비꼬기도 하고 기독교 진리의 허구성을 들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 도나 휴가 가장 존경했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의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탕롱촌에서 사역하시는 시골 복사님이셨습니다. 빌 도나 휴가 CBS 방송국에서 기자로 일할 때 한 분은 야드란타에 있는 그 탕롱촌에 방송을 취재하기 위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폐라질 무료들 폐라질 무료들 한 공 앞에서 사람들은 동굴게 서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빌 도나 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도나 휴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친 목사님에게 도나 휴가 다가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한 번 더 연기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저녁 방송에 나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기꺼이 응하는 것이 동네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스 할 것을 기대를 했는데 뜻밖에도 목사님은 정세를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도를 TV 출연용으로 연기를 하니 우리는 그런 요청에 갈 수 없소 라고 단호히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때도 도나 휴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대단히 모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오도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망한 놈이 기도를 못하겠답니다. 라고 보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후일에 에또나 휴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 생에 그때만큼 무한을 당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다른 자존심을 가진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그 시골 복사님을 존경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직관이나 현란한 장식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지만은 자신이 믿는 그 신앙에 대한 다른 핵심과 소신 앞에 이 세상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고한 채 세상적인 장수로 우리를 꾸밀려 하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았고 유력인사가 없었고 명성도 없었지만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강력한 로마 제국을 시작으로 세계를 흔들 수 있었던 것은 누구도 하임으로 들을 수 없는 신앙들의 소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체포당하면서도 반당했고 그리고 돌에마다 죽으면서도 염소를 외쳤을 때 돌로 치던 그들이 오히려 당황했고 심지어는 위력한테 그들이 압도당했던 것을 초대교회 교회사가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2년 전에 미국에 가면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조직된 교회에 단위 목사로 청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저를 청경하는 과정 가운데 손님들 간에 분쟁이 생겼고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의 신학교 후배를 소위 꽂으려고 하는 교단 목사님들의 태클로 인한 교권 싸움이 실어서 저는 취임을 거절했습니다.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가족과 함께 빈손으로 뒷몸으로 공원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돈기를 버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식상하다 못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영유하는 수준에까지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가 올 때 교회는 부흥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떻게 하면 불신 사회로부터 심지어는 계독교라는 소리까지 듣는 한국교회의 본래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 교단다운 교단의 면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절로 교회는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자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예배의 최소를 다양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일 예배 전에 또 어떤 예배 전에 그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예배 전에 친교실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잡담하는 것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사회적인 기능도 있고 정치적인 기능 그리고 개평제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래적인 목적이 퇴색이 되면 다른 모든 기능도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미정자들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래적인 목적이 그로만이 남아서 혼합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거룩성을 지키고 보험으로 불타오를 때에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공에 교회당 안에 오르메을 탈롤을 시인이죠. 현금 자동지금 에이틴 기계를 설치한다고 해서 조금 마음에 안타까운 적이 잊고 염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눈으로 넘어가서 교회에 맥가루즈 식당을 개업하기도 하고 열기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졸지아 제어로 송목의 교회는 스타벅스 커피점을 교회당 안에 개업을 했습니다. 편리하겠죠. 맛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예배 드리는 도중에 또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려고 인간적인 조지를 나누면서 잡다바라는 그러한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측의 말로는 편리하기도 하고 교회에 수익이 되니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흡연하시는 분들의 전도를 위해서 교회 흡연실을 만든 교회가 강남에 있습니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흡연실을 이용을 하면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의 통계가 있겠고 뭔가 유익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하고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교회 단위 목사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서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보백하시는 말씀을 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흡연을 하시는 장로님들이 그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다. 그래서 십이 고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흡연하시는 장로님들이 흡연실이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 같다. 그래서 십이 고민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유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못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을 받아 하나님의 순환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 온전하실 뜻을 분별하기를 그러면서 십이날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세상 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예배답고 예배가 사회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인정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에 교회의 본래 목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교회의 본래적인 영화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래적인 영화를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도 우수 5장 18절 말씀에 제가 그리스도로 말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막힘담을 헐어서 원수는 것을 화평해 하는 것입니다. 에베스 2장 14절로 15일 말씀 속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사 중간에 화평담을 하시고 원수의 의군에 섞은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영재로 회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해하고 화평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특별한 본질 가운데 본래적인 역할에 불러가고 그럼에도 교회가 오히려 분쟁의 터짐이 된다면 하나님께 누가 되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고전처럼 회자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길에서 싸우는데 싸움을 말이던 사람이 야 싸움을 하면 교회가 저래 가서 싸우지 왜 길에서 싸우느냐 오늘 그래도 분쟁하는 교회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보로써 세상을 허벅히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정신이 없을까 인도의 성자 깐비가 나는 예수를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싫어한다고 했던 말이 그냥 한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과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 사이의 갭이 존재하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설득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래적인 역할은 화물입니다. 아멘 누구와도 환불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가져버립니다. 함께 공부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가르치는 새굴을 터져서 교재의 목사님들이 총애나 연예행자가 오고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어떤 형편으로 우리 교사를 떠나서 계신지 보이지만 혹시라도 다른 교단에 소속되지 않게 하고 독립적인 교회에 오케 하신다면 또 한 번 정도 더 혼멸을 해서 교회의 화목을 이루면서 함께 교단의 환경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교회가 교회에 나오려면 교회의 본래적 포용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 그 자체는 백화적인 면이 있습니다.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독성이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독성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저는 지난 화요일 저녁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머물다가 머물러 왔습니다.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이들 서핑 서티를 하면서 종교계 뉴스를 새겨보라.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지난 9월 12일과 14일에 싱가포르에 우리 프란체스카 교황이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메인 타이틀의 제국이 뭐냐면 이 프란체스카 교황이 현대 아이온닉 5 그 차를 탔다 라고 합니다. 교황이 방문할 때 현대차를 탔다 라고 하는 것이 메인 타이틀이더라고요. 어휴 참 우리 현대차가 좋긴 좋구나 그러면서 그 밑에 기사를 개선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가운데 이 교황이 한 말을 그대로 영문 그대로 기를 내놓은 말이 있다. All leaders are a pastor 다 그대로 영문이 써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단 길이 있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할 수 있다. 그 기사를 개선해 봤습니다. 종교 다문주의 아닙니다. 다 종교를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옛날에 김수환 축의용과 노을 김혁 박사가 서로 대화할 때 그 말을 그 김수환 축의용도 그만하더니 프란체스카 교황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경의 감독으로 대오 프리마포스 다 브리핑 하나님의 순결 이것보다 영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순결으로 기록된 이 성경적인 신적인 권위를 인간에 제한된 이성으로 비평하는 성경 비평하면 오늘날 다 실패하게 미치는 것보다 아예 실세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스러운 결합을 하나님께서 결혼의 적으로 분명히 적이 될 수도 물론 한 젠더 한 젠더와 또 다른 젠더와의 만남이 진정한 결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성의 해로운 판법과 실감으로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The Bible is a born in God's world 소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정통 보수신앙의 놀랍게 신앙의 고백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대신신학자들과 자유의 The Bible contains God's wor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품에 사변전 4장 10일 전에 다른 이루선 도로라도 써나니 철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 불편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적용마저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와 단순히 의결을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대격하고 갈라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금의 능력과 보금의 진리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포용력을 아무리 갖는다고 봬도 진리 밖에서 보금의 능력 밖에서는 포용이 안됩니다. 보금의 능력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것이 디구디구스에서 계속 사바오리티 모두에게 경계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그 교단의 주제표가 교회의 권초라고 말합니다. 그 그 술교를 잔뜩 부탁할 때 요번 그 교단표가 이거라고 말씀이지 않는데 아마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또 교단표를 잡았는지 어떤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요 진리 안에서 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권총학자 메타에 의하면 권총들 중에서 가장 배타적인 것이 꿀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나 다른 볼 때가 자기들 수속에 들어오면 가처없이 싸움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꿀볼마저도 호숲에서 꿀을 채취할 때는 싸우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꿀벌에 몸에 묻은 꽃가루가 서로가 가장 다른 냄새를 덮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목회를 하면서 이 꿀벌과 같은 그런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가 있지않는가 반성을 해봅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아니면 새로운 교역자가 구현해서 우리 교회를 누르기도 하고 조립해 왔을 때 내 신앙생활 내 신앙과 다른 냄새가 난다고 경계하거나 무시하거나 아직은 안하는지요. 가장 먼저 반교조의 직군자들이 오히려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령의 향기로 하늘 꽃가루를 눕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외칠 때 그 메시지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며 복음의 전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뵙보자 감사합니다. 정매입 1위는 현대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사상에 감염돼서 석가된 반디 교회를 정화하고자 순수 외설의 복음 시간도 다시 돌아가자고 오직 출만 바라로나 나라만 피오를 갖춰 출발하는 표단이 우리 예수의 단계 아닙니까? 자유주의를 대격하고 세속주의를 대격하고 세속주의를 현대 다원주의를 대격하는 신앙의 전통 그러한 보수신앙의 산실 보수신앙의 산실 예수의 예수의 예수에 대한 감예를 오늘까지 숨기면서 제28자 성총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님 하나님 예비하고 보험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므로 교회의 본래적인 역할을 회복하여 교회의 본래적인 역할을 회복하며 교회의 포용력을 회복한 이내 앞당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변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신앙에 죽습니다.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면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화목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본래적인 역할을 회복하는 이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포용력을 회복하는 이래 앞장섭으로 말리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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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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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앙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수교 대항자군의 총회가 대한 시간에 보였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우리의 총회와 우리의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나미와 처음들이 먼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복음정파가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되기 하시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여 화목해하며 합평해하는 직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리 안에서 오직 포용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며, 이제는 교단이 교단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듯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총 28차 총회로 모인 저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녀와 몸정과 자료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흘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이제의 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물들의 모든 손길이 왜 주님 축복하시고, 연예인 재정과 총회의 재정과 각 교회의 그의 지교의 이들의 재정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성경국을 이루는 모든 일들을 우리 아버지의 총회와 연예와 지교의 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소서, 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차 총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많이 껴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로 허락하신 우리 한강중앙교회, 담임사님 이하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박수는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본 지방에서 이 인사를 위해서 새벽같이 올라오신 우리 공룡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계십니다. 우리 서로 서로에게 감사와 또 환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차 회집이 마치면 바로 점심식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점심식사 장소가 이 앞에 있는 건물, 여러분 아마 한강중앙교회에서 행사한 모든 식사를 거기서 합니다. 여기 앞은 오장동 황릉 냉면으가, 제가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바로 앞에 빨간 벽도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안내에 따라 식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천성과 64장 누르시고, 네, 광고 네, 감사합니다. 좀 아까 사회복사님께서 식당 한 군만 말씀해 드렸거든요 식당이 세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입맛이 천차만별인데 세 군데 식당이 다 아주 맛있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가격대가 별로 차이 없어요 청롱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대회원들께서는 나는 이게 좋아 라고 정하시면 세 굴소로 가셔서 근데 꼭 식권을 가져가셔야 되요 그냥 합니다 그냥 안 되니까 식당을 꼭 나가실 때에 받아가세요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꼭 잘 듣다 들으세요 교회 파란 자를 제작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또 우리가 복음을 하셔서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와 지능 문화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다 해주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들마다 우리 목사님들께 복음 문화사에서도 지능 문화사에서도 아마 책이 갔을 거에요 카레나 책이 그러니까 근데 지능에서 또 우리 요단에 드리려 주시는 시켜버렸던 돈을 더 많이 주신대요 일단은 제가 어디 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하시고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식사하시고 2차 본회의는 1시부터 입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오셔야 아마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성화 64장 부르시고 이명구 부동님 축도해 주시고 1차 회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입니다 네 같이 일어나서 어머니께 영광의 장을 불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려 영광의 장을 불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려 영광의 주 하나님 기뻐하려 영광의 주 하나님 구현정 nochmal가 자동차 하나님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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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